아궁리 아궁리에 불을 지펴 군부를 떼시던 그 옛날 어머님의 구신 모습 상대적사 처두리에 몸을 맡기시고 자식의 힘을 위해 고생하셨네 어머니 어머니 자식들은 그래도 지금의 어머님의 모습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시고 아름다우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모든 행동 다 드릴게요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영원히 만수무가 만수무가 어머니 어머니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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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수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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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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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